어디에요? 각 방으로 들어가세요? 방으로 들어가요? 어? 여기 저희도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방에 들어가요? 다 같이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나 각 방 쓰는 거 아닙니까? 오리거기 사장님 같아 사장님! 여기 오리 서민번호 말씀하세요 정하용 정하용 오리가 살이 췄어요 나도 새끼구네 이리 와요 이게 뭐지? 아 이거 어떻게 살았지? 여기가 더 있으면 되겠네 제일 궁금해, 존벅이랑 차에서 저 광수랑 둘이 무슨 얘기했나? 이 둘이? 얘가 되게 잘생겼는데 눈빛은 광수 필리 우리도 둘이 뭐 얘기했어? 나도 얘기했는데 신합자한 바보 약간 잘생긴 정말 바보 야 사실 그 정말 바보 정답이 그리고 지금 유리가 오면서 나는 부설인데 얘가 이제 결혼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안에서 오늘 짝을 이뤄갈거에요 아 저도 언니에요? 맞아요 유리가 어려보이지? 되게 어린이 왔어 나보다 어린줄 알았어 근데 진짜 진심이에요 형 되게 괜찮아 탑 가슴이살 같이 먹을래요? 탑 가슴이살 같이 먹을래요? 탑 가슴이살 같이 먹을래요? 유리가요 이색적인 철이기다 후리미 맛있래요? 같이 브로테인 한잔할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지 되고 이렇게 마실래요? 그렇게 그러시면 돼요. 닦아주자, 닦아주자. 그렇게 되면 닦아주자. 광규 너무 무섭게 칠 뻔한 거 아니야? 이런 줄 몰랐어요! 왜 그러는 거야? 뭐야? 너무 좋은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석진이 형인데? 이번 게임은 담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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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 홍택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홍택이야. 홍택이 형 왜 그래? 홍택이 형 왜 그래? 우리가 멀어지고 싶은 게 있겠는데? 박수님 한 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에서 서로를 밀어내시면 되는데요. 어느 커플 두 사람 모두가 방에서 쫓겨나면 그 커플이 탈락하며 1라운드 게임이 종료됩니다. 단, 춤을 추시다가 춤을 추시다가 음악이 끊기고 호각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밀어내주시면 됩니다. 즐겁게 춤추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몇 번째 갑니다. 우리 냥밤 꽉쳐. 자, 2번. 야,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오. 오. 진짜 오랜만이야. 남은 정치장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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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어보세요. 아, 저기 다가. 언니, 그럼 두려워. 아, 저기 다가.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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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와! 오! 오! 유용이네 유용이네! 유용이네 유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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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해보내야 돼? 누구를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했지? 아! 어디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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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다그렇다.. 유리사야! 후라다구요! 후라다구요! 욕하! 누가 해봤어. 나 예능 대세라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아니 사람을 몇매이나 부른거야. 야 나 힐링캠프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이제 대우를 받아야 돼. 사랑하는 커플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와주세요. 바로 옆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방으로 들어갈 것이요. 옆방이 또 있네. 업그레이드 있다 업그레이드. 왜? 우와 조용히야. 자 여러분 살아남은 여러분 다시 한 번 주시고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커플씩 어떤 커플이 먼저 탈락할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커플이 탈락할 것 같아요? 저희요. 네. 여기 계신 한 우리 시민 한 분과 어떤 커플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커플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흰맞은 김정구. 김정구 이름이. 떨어진 거 같은 게 아니라 보내고 싶다는 얘기죠? 보내고 싶어요. 예림이는요? 아니 예림이는 살아남아야죠. 자 들으셨죠? 여기 계신 한 시민께서는 김정국이 탈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대로 춤 안 추시는 여러분 아셨죠?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여기 보시면 안 되죠? 네. 자 제대로 제대로. 자 이번에는 한 번씩 볼게요. 한 번씩. 자 매번 좀. 자 예림이 예림이 컴온. 예림이 컴온. 예림이 컴온. 예림이 컴온. 예림이 컴온. 옳라잇. 자 다음은 박상현 씨 박상현 씨. 야 컴온. 야 컴온. 야 컴온. 야. 야 조금 더. 조금 더. 렛츠 고. 쇼. 오케이 컴온. 세 stopping. 바로 세Não 여러분. 자 웬 쪽으로 도세요. 다 같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어. 자 왼쪽으로 어. 오케이 컴온. 기 cra. 기쳗 assign. 하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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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서로의 눈을 바라봅시다. 무한민국 피체중에서 하나씩 타면 하나 둘 셋 유 안 돼 와ZA analyzed 자 조금방 한번 떠 오세요 자 조금방 한번 받으세요 조금방 열러 오세요 야! 야! 형이 나갔다! 어서오세요! 자, 오리고깃집 사장님과 아니야! 아니야! 자, 우리 오리고깃집 사장님 손바!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논개 하나, 논개! 아, 좀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다 싫어해요 네? 싫어하는 게 아니야? 복수심을 불타오란 말이야, 복수심을! 자, 두 번! 사랑을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신이 여러분! 진심으로 한 사람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여기를 더해가고 있는 이곳! 펜션 나이트에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많은 번에 축하하겠습니다! 펜션 나이트! 자, 다음! 여러분 펜션으로 또 이동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기차게 가볼게요! 자, 어깨 잡으시고요! 어깨 잡으시고요! 어깨 잡으시고요! 어깨 잡으세요! 자, 오리고깃집 사장님! 자, 의외로 오랫동안 버티고 계십니다! 펜션으로 바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직직포포! 직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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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큰웨바입니다! 태큰웨바! 오, 야! 싸이킬드스! 싸이킬드! 어, 밖에서 보실 때는 생각보다 제가 예상으로 길게 살아남는 걸 한 번 잠깐 한 번 미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무래도 하하연이 가장 먼저 탈락했어야 되는데 누구? 하하 재수 없는 것 같아요! 하하 아, 그 게임 당첨이 아니고 하하 여러분, 기대셨죠? 여기서 미리 얘기 됩니다! 두꺼풀 타락이에요! 두꺼풀 타락이에요! 어, 두꺼풀! 오케이! 아셨죠? 자, 여러분! 박수! 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앉아! 에이! 앉아! 일어서! 앉아! 뭐야? 아, 원래 인대문 레크리에이션 할 때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자, 손 머리 위로! 자, 깍지 끼시고! 자, 머리 뒤로! 자, 앉아! 아, 왜요? 존을 지게 하냐? 아, 근데 캠프 하세요? 아, 넷플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아, 이 춤이 좋지! 자, 음악 갈게요! 여러분, 신나게 한 번 출발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시죠! 렛츠고! 자, 음악 정받겠습니다! 자, 열심히 앉으시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자, 열심히 앉으시면 탈락입니다! 아, 렛츠고! 자, 여러분 같이! 잘한다! 렛츠고!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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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춤추셔보세요! 렛츠고! 자!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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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 동원히 동시에! 동시에 나오셨어요! 네, 동시에 나오셨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축하됩니다! 자, 축하됩니다! 어? 가자! 자! 자!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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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유리가 떨어지면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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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는 거냐고 이거! 어! 그래! 나와라 김종국! 자! 좋아요! 아! 아! 한 명만 내보내면! 한 명만 타면 끝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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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왜! 왜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김대기! 김종국! 자! 사유리! 개니! 공격! 마지막! 견승기전! 자! 정말! 다시 한 번 남자분들 여성 파트너 잘 만나신 거 누네가 짱이야 너! 야 여기서 지효야! 아니! 소녀를 그렇게! 자! 미리 얘기 드립니다! 여기서 이기신 컨트롤에 금괴를 드립니다! 금괴! 아 진짜? 네! 마지막 결승입니다! 야 볼만 하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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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우리 잃을 거라고 잃은 거야 잃은 거야 잃은 거야 와 라이브 오 진짜 우린 거야 야 잠깐만 으아악 뭐 어떻게 지금 야 철폭스하고 철폭스 마이크가 온다 갑자기 기가 오 마이크가 봐 머리 젖으면 어떡해 이리 들어오세요 머리 젖으면 어떡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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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구야 온다 와 누구야 온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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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와 야 야 야 아 어서오세요 아니야 어서오세요 야 지효라 아 나 귀가 있으니까 몰라요 아직. 유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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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가 무서워. 유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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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개현이 지연껏. 유니야. 그런데 그 몇 개인지 아시죠. 자 1등 하신 커플은 2개를 가져왔어요. 2등 한 커플은 2개. 오예. 다 다 대박. 주유 씨가 2개 다. 하하 씨가 갖는 건가요. 자 다음 장소는 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로 가세요. 야 이거 뭐. 바람 불고 갑자기 난리네. 아니 언제는 또 안 올까요. 아니 왜. 아 뭐 좀 춤을 부릴수다 아까 출려고 그러는데 뭐 미드로레아치지. 야 아니. 허리 잡고 내가 한숨을 이렇게.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했잖아. 내가 언제 해. 너도 허리를 이렇게 감싸려고 했지.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운다 그지. 아니 너는 약간. 우리는 좀 싸울까. 우리는 좀 싸울까. 아 형 진짜 결혼해야 돼 형. 왜 갑자기. 아니 싸웠는데. 형 결혼해야 된다고. 아까 그 이야기 이게 다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야 아무나 아니야. 아무나. 아무나 아니야. 어 나 정 씨한테. 야 맞는 얘기하네. 착 레이스. 후 수연장으로 가세요. 시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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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부작용이 우리 이렇게 싸울게. 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 두 개 있잖아. 끙.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한 게 앞서지.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다. 아니요. 여기다.